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의 인생 조져놓고 도망간 잠수를 타버린 그런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실수로 장난치다가 남친 알을 터뜨렸어요 기절하길래 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잠수를 탔는데 저를 고소하겠대요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남친 알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요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 글씁니다 최대한 짧게 쓸테니까 보시고 꼭 좋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요 제가 평소 장난이 좀 심한 편이긴 해요 물론 남친도 이런거 잘 알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장난을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남친이 저한테 밥을 해주겠다며 부엌에서 계란후라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또 평소처럼 장난기가 발동했고 그래서 몰래 뒤로 다가가가지고 발등으로 남친 거기를 찼거든요 공을 차듯이 뻥 물론 여기가 남자들이 급소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비록 거길 맞고 쓰러져도 막 금방 일어나고 하길래 진짜 이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뭔가 크게 잘못된건지 남친이 비명도 안지르고 그냥 픽 쓰러지더니 아무 반응을 안하는거에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아프다는 소리도 안내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더라구요 나중에 보니까 의사 말이 쇼크로 기절한거라고 해요 여하튼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계속 그러고 있길래 뭐야 싶어가지고 앞으로 다가가서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이게요 뭔가 느낌이 안좋은거에요 장난이 아닌거 같은거야 참고로 저희 남친이 이때 회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가랑이 부분 보니까 피가 뻘겋게 묻어나오는게 보이더라구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지를 밖에 확인했더니 이게요 그 색깔이 되게 검붉은 그렇게 변해있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걸 깨닫고 바로 119에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달려온 구급차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확인결과 두개 중에 하나가 터졌대요 그리고 의사가 정말 심각하게 하는 말이 하나가 없어도 정자는 계속 생산이 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 성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물론 확실한건 아니고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이러면서요 여하튼 지금 긴급 응급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뒤에 다 나옵니다 여사친도 나오고 댓글 1번 아니 이거 진짜 미친거 아니야 세상에 장난칠게 따로 있지 남친 거기를 발로 찼다고 같은 여자지만 아니 여자라서 더 이해가 안되네 만약 내 오빠나 동생이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면 나는 니년 눈가를 먹물 쫙 뽑아버릴거야 바늘로 알았냐 2번 헐 그게 터졌다고 야 남자 인생 제대로 망했네 어 남자들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거길 발로 차냐 게다가 아니 뭘 얼마나 세게 찼으면 그게 터지냐고 사람을 죽일 셈이야 이거 암살이야 암살 야 진짜 개쌍욕 튀어나온다 3번 님은 남자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를 했고 결과 역시 매우 참혹하군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도대체 말 얼마나 세게 찼으면 어휴 여하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으니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니가 평생 죽을때까지 옆에서 책임을 져야해요 장담하는데 이거 말고는 다를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석고 되어있는 덤이죠 지금 니 남친은 하늘이 무너진거라구요 알겠나요? 헐 자작인가라고 생각을 하기엔 너무 진지한거 같고 아니 도대체 어쩌다 그랬어요 이 미친 와 미쳤구나 아니 얼마나 세게 차면 그렇게 돼? 사람이 말이야 해도 될 장난이 있고 하면 안될 장난이 있는거야 그리고 너는 절대 해선 안될 장난을 친거고 아니 이걸 정말 몰랐어? 뭐 드라마? 미친거 아니야? 여하튼 평생 니가 책임지세요 와 보는 내가 더 미치겠다 5번 헐 글만 봐도 그냥 아랫배가 터지는 기분이네 뭐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야 지금 이게 아니고 너는 나중에 니 남친한테 살해당할 거나 걱정해라 이래가지고 남자의 여사친이 등장합니다 언제 그게 터졌다는 피해자의 남친, 여친, 친구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피해자랑 잘 아는 여자사람이에요 저 글 쓴 여자와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게 날씨가 되게 더우면 그 주머니가 아래로 축 처지잖아요 거기다 제 남친 아니 제 친구 체격도 상당히 작고 약해요 몸이 그런데 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사크킥을 날린거야 얼마나 세게 찼으면 그 충격으로 주머니가 터졌고 출혈이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하나는 완전히 파손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공적으로 하나 삽입해가지고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피해자 부모님들이 해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꽁꽁씨 당신 정말 미친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 전화도 안받고 병원도 안오고 왜 이렇게 뻔뻔해요? 그냥 병원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니 일이 다 끝나는 겁니까? 사람 인생을 통째로 조져놓고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냐구요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글을 보는 즉시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추가 의사 말이 앞으로 5일 뒤면 퇴원 가능하다 했구요 저 여자는 아직도 잠숩니다 아무런 연락이 안돼요 그래서 퇴원하고 바로 고소장 쓰기로 제 친구와 합의했습니다 댓글 1번 와 미친 그냥 병원에 데려다 놓기만 하고 도망을 간거야? 야 인간 아니구만? 아니 악마도 이렇진 않을 것 같은데 헐씨 2번 야 진짜 어처구니 없네 지가 일을 크게 만들어 놓고 미친 잠수를 탔대 처음엔 그래 지도 너무 무섭고 놀랐으니까 잠깐 그렇게 잠수를 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그냥 법대로 해야지 지가 친 장난으로 사람 인생을 조졌으면 평생 곁에서 책임을 지든가 그게 아니면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장난이라는 거 참 위험한 거야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한테 그런 거 안 배웠냐? 그러면 안된다고? 뭐? 드라마에서 멀쩡히 일어나니까 그냥 찼다고? 참 기가 차네 정말 4번 아니 앞으로 남자 구실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죠 사람이면 그런데 도망을 가? 사람 아니네 이거 꼭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내든 다 뜯어내고 감옥에 꼭 보내버리세요 나 같으면 책임진다고 해도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정 떨어져서 5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남의 인생을 저렇게 조져놨으면 그러니까 지가 사람이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감히 잠수를 타? 알이 어디에 숨어있는 거요? 이거 이러다가 혹시 또 다른 사람도 터뜨릴까봐 무섭네 헐 6번 아니 지가 지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고 또 빌어도 간호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그지 같은 게 감히 잠자거렸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여기다가 글이나 써져 깼다 이거 아니야 숨어가지고 이게 사람이야 악마야 진짜 개 뻔뻔하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올라온 피해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올라왔던 꽁꽁꽁이라는 글의 제목에 나왔던 남친 본인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쓰고 싶지만 지금 그럴 여력은 없고 그냥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 그것들 위주로 쓰겠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왔던 그 당시 저는 실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출혈도 엄청나게 많았고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억지로 떠올리자면 쓰러지던 그 순간만 어렴풋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로부터 약 5일 정도가 지났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계속 아픕니다 좀 더 정확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우선 하나는 복구가 아예 불가능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절제를 했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3분의 1 정도만 잘라내고 꼬맸습니다 이제 내일 아니 오늘이죠 오늘 오전이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요 얘가 혹시나 찾아오진 않을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락도 아예 안 됐고요 저랑 여친 얘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같은 대학에 다졌습니다만 제가 약대로 편입을 하고 다른 대학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가끔 얼굴만 보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본인도 글을 썼지만 얘가 그래요 성격이 되게 활발한 건 맞습니다 또 저한테 평소 빵 셔틀 커피 셔틀 어부바 셔틀 등등등 솔직히 좀 많이 귀찮고 힘들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게 피곤해도 다 들어줬고 저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같이 교회도 다녔고 또 바닷가에 놀러도 갔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추억이 있죠 그런데 이젠 저도 끝내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지도 무서우니까 숨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려 했었고 그래서 제 여사친이 글을 쓰겠다고 했을 때 계속 편들어주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 다 부질없네요 이번 일로 저는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법적 대응도 할 거예요 원래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평생 저를 책임져주겠다 해도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아까 낮에 약에 취해가지고 잠을 정말 많이 잤거든요 그런만큼 오늘 새벽은 엄청나게 긴 새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1번 그냥 님도 그 여자 임신 못하게 불구로 만들어버리세요 2번 야 나는 그래도 쓴이 여사친이 경고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겠거니 했는데 끝까지 잠수를 탔다고 이 난리를 쳐놓고 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3번 내가 댓글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웬만하면 로그인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저게 사람일까 싶다 그냥 지도 승가 하나 빵 터뜨리고 실리콘을 넣어도 모자라겠구만 아니 어떻게 미안하다는 연락 한 번 안 하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어 이게 말이 돼 4번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했다 양심도 없나 만약 내가 쓴이었다면 바로 집에 찾아가가지고 저 망할 여자 진짜 아마존으로 만들었어요 아마존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번 이거 안 터진다고 주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바로 옆집에 비뇨기꺼 의사 아저씨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발로 찼을 때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터지기도 한다 반대로 다른 곳은 박살이 나도 거기만 안 터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운이 오지게 좋을 때 6번 이거 100% 공감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발로 찬 건 아니고 그냥 넘어지면서 어디 깔려가지고 부상을 당한 건데 그게 터지더라고 그리고 이건 뭐 그냥 가설인데요 만약에 남자가 기절을 안 했다 그러면 우발적으로 시카를 뽑아서 꽂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남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공감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죠 대댓글 물론 이 사연은 주작일 수도 있겠으나 터지는 건 맞아요 저도 군대 시절에 승단 심사할 때 터지는 걸 눈으로 봤거든 군대는 사회와 달리 반드시 승단할 때 대결을 하는데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대련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보통 잘 아는 놈들끼리 서로 1대1을 붙는데 분명 사전에 우리 살살하자 살살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레디 고 이렇게 시작만 하면 서로 인정 사정 안 봐줘요 하긴 그렇습니다 연관급 즉 대령 중령 이런 간보들이 보고 있고 또 다른 놈들도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둘 다 떨어질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보통의 경우 가슴, 팔 이렇게 좀 안전한 곳을 위주로 차고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과 거시기를 발로 빵빵 차고 때리는 거지 서로가 그러다가 한 놈 제대로 맞고 뻗는 거 그런 게 종종 나옵니다 뭐 저도 승단 심사할 때 한 방 제대로 맞았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살짝 빗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걸어서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정도 아리고 막 터질듯이 아파 그리고 내 뒤에 나왔던 그놈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결국 터졌다고 합니다 하...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주작이도 아니다 그런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주작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진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가 깡패라든지 빌런들이 여자한테 열기를 맞고 길에 쓰러졌다가 아! 아! 야 너 이리 와!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좀 우스꽝스럽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제대로 맞잖아요 뒤져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랑 교실 뒤에서 애들 레슬링 같은 장난이 있잖아요 무술 있게 막 흉내내고 하는 거 그런 장난을 치다가 저도 한 번 맞은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옆으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골뼈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옆에서 방어를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도 그대로 쓰러졌고 아프다는 소리를 못 냈습니다 이게 제대로 맞으면요 아! 소리 절대 못 냅니다 그냥 이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살면서 이때 처음으로 주마등이라는 걸 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본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쓰러졌는데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3살? 4살? 그때 할머니가 사주신 3발 자전거 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이 다른 건 안 떠올랐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파서 미치겠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니까 혼란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정말 급소다 아프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실테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올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감이 장담하는데 사람 신체 부위에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서 눈 다음입니다 눈 눈을 사커킥으로 맞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지 그것도 아니에요 눈은 그래도 이게 아나이의 뼈라고 합니까 이게 뼈들이 보호를 하고 있잖아 눈 속에 있잖아 그래서 벼라는 거지 눈알이 밖에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 발로 맞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버티겠습니까? 터지지 가죽만 붙어있는 거야 눈알이 튀어나와 있고 눈알 주위에 가죽만 덮어있는 겁니다 몸밖에 나와있는 장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해도 아픕니다 고리띵해요 절대 장난치면 안 돼요 여기는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가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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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